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햇볕이 나고 화창하네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랑 같이 힐링 하시게요. 너무 아름답죠? 빨간 카네이션과 분홍 카네이션과 마가리꽃과 맨드라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힐링이 되죠?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이 기뻐져서 보약이랍니다. 꽃은 보약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약입니다. 많이 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저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햇볕이 나고 화창하네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랑 같이 힐링 하시게요. 너무 아름답죠. 빨간 카네이션과 분홍 카네이션과 마가리꽃과 맨드라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힐링이 되죠.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이 기뻐져서 보약이랍니다. 꽃은 보약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약입니다. 많이 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저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햇볕이 나고 화창하네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랑 같이 힐링하시게요. 너무 아름답죠. 빨간 카네이션과 분홍 카네이션과 마가리꽃과 맨드라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힐링이 되죠.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이 기뻐져서 보약이랍니다. 꽃은 보약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약입니다. 많이 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저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구독자가 2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햇볕이 나고 화창하네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랑 같이 힐링 하시게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빨간 카네이션과 분홍 카네이션과 마가리 꽃과 맨드라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힐링이 되죠.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이 기뻐져서 보약이랍니다. 꽃은 보약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약입니다. 많이 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저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햇볕이 나고 화창하네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랑 같이 힐링 하시게요. 너무 아름답죠. 빨간 카네이션과 분홍 카네이션과 마가리 꽃과 맨드라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힐링이 되죠.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이 기뻐져서 보약이랍니다. 꽃은 보약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약입니다. 많이 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저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햇볕이 나고 화창하네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랑 같이 힐링하시게요. 너무 아름답죠. 빨간 카네이션과 분홍 카네이션과 마가리꽃과 맨드라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힐링이 되죠.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이 기뻐져서 보약이랍니다. 꽃은 보약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약입니다. 많이 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저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햇볕이 나고 화창하네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랑 같이 힐링하시게요. 너무 아름답죠. 빨간 카네이션과 분홍 카네이션과 마가리꽃과 맨드라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힐링이 되죠.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이 기뻐져서 보약이랍니다. 꽃은 보약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약입니다. 많이 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저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힐링 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